예아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넘길게요 근데 우리 저기 번성해야 되는데요? 빨리? 시대가 찾아와야 되는데? 문화를 발전시켜야 돼 문화를 발전시켜 그럼 문화를 발전시킬 만한 예아 시빌라이제이션을 하란 말이야 빨리빨리 할게 시빌라이제이션을 하란 말이야 문화쪽으로 하자 이제 시빌라이제 자 우리도 르네상스 가보자 예 아 살라므라 살라므라 살라므라이쿰 살라므라이쿰 그렇군요 살라므라이쿰 아 그쵸 인상하고 쓴 것 같네요 예 예 예 플리즈 튜어침 아랍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되죠?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엉거리고 자 연구선택 여기있다 항해? 발전표 여기 항해하고 싶은데 자 그저 무기연구만 많이 했죠 예 멜로디님 감사합니다 흠 자 광학도 할까요 광학 예 항해를 먼저 할까요? 항해 어? 공공행정을 해야 되나? 공공행정을 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무기추류로 끝장아보겠습니다 닫기 오케이 아 아 언제 할 시대로 따라 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돼 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유닛 명령 대기 중 드리뷰셋 방와드태세 이제 회복할게요 자 내가 가겠습니다 그라인드 라인이요 대보도 쏘는 국가인데 낚시를 흠 흠 부인형적으로 발전했네요 자 경계 좋아 어떻게 해야돼 대기 휴식 제발 저래 그 다음에 놀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야돼 숲 벌목회 하잖아 벌목회 아이 아 안돼 자동 그 정국님 물고포 공포증입니다 흠 흠 흠 흠 차차차 아 계속 이것만 더 스톱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뭔가 이제 적의를 해야 돼요 흠 흠 흠 계포도 쏘는 국가인데 낚시를 못해 생선이다 드디어 뭔가 다른 일을 해야겠어 일꾼을 만들어 일꾼을 만들고 여기도 일꾼을 만들고 여기도 일꾼을 만들고 일단 여기도 일꾼을 만들어 유닛 진급하고 머스킷병 머스킷병 병사만 너무 죽도록 만들었네 그쵸? 병사만 너무 죽도록 만들었어요 머스킷병 일로와 겹친 유닛 이동 겹친 유닛 이동 겹친 유닛 이동 넌 대기하고 있고 가고 머스킷병 일로 들어와서 아 마카롱 사라고 하시는군요 드라블레프님 전 마카롱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죠? 궁금하네요 전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야야 오스트리아랑 끝을 봐야하는데 오스트리아 아 그렇군요 드라블레프님 오스트리아 죽여버려 아 그런거였어 오스트리아 죽여버려 생산선택 마카롱이 뭐죠? 대포 마카롱이 근데 뭐임? 잠깐만 기다려봐 잠시만요 이게 뭐야 베르시아의 위대한 지도자 베르시아 경호 강화하시구요 일단 뭐 경계하시구요 일꾼은 일을 하시구요 이건 뭐야 교역소 요새 교역소 건설하시구요 어? 이 시설 뭐였지? 야 이 사람 나갔나? 이 시리아사람 시리아사람 나갔나? 왕족 아냐? 왕족 놓친거 아냐? 어? 왕족 놓친거 아냐? 마카롱 과자요? 맛있나요? 아 쿠키같은건데 달달한 아 끈적끈적 달달 좋군요 야 왕족 나간거 아냐? 없어졌네 어? 아랍 왕족 나간거 아냐? 시리아 왕족 한계 3,4천이나? 와 그렇구나 비싸구나 생산 하아 일꾼도 해 종교 강화 종교 강화하자 두 번째 신규 신도 교리 신자가 3명인 도시 도시의 원형 극장이 있으면 신앙이 증가 신자가 다섯 명인 도시에 사원이 있으면 문화가 증.. 이거 하자 합창곡 사원 만들면 되지 문화를 증가 시켜야 돼 종교 강화, 교리 단일 종교 아 안녕히 가세요 아 롤페인이라서 롤 안하니까 나와버린 듯 선교사의 전도력이 25%만큼 증가 오케이 오늘 롤 할거야 롤 할거야 어떤거지 선교 열정 할까 시리아 왕족이었는데 아 빨리 얘기 더 중요해 지금은 시리아 왕족이었다니까 전기로운 전쟁 같은 종교를 믿는 적대적인 도시주의의 전투력이 20%만큼 증가 선교사의 전도력이 25%만큼 증가 우.. 이거 하자 욱.. 광화 예.. 니.. 야 니가 문명에 빠져오면 시리아 왕족을 못 썼잖아 아 뭐.. 시리아 왕족을 못 썼어 어.. 야 너 지금 게임.. 게임 속에서 페르시아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페르시아만 생각하란 말이야 어? 롤에스는 이 시간까지 방송 안했으니... 나에서 누리죠? 그래! 그저...재미... 그러나 지금...저희를 지금 아랍 왕족을 놓쳤습니다. 아랍 왕족... 방금 아이디에 킹이 들어왔으니까 왕이라니까. 왕족이라니까. 킹이 들어왔어. 왕족듣장! 연구선택. 왕족이라니까 내년에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순간을 니가 문명에 빠져갖고 거친 지형에서 전투력 올려준다 기사도 기사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기사도 없냐 왕족도 없냐 아 진짜 니가 지금 날려버렸다 야 아이디어 괜히 키는 것 같겠냐 어? 어 얘네 배타고 있네 원거리전 두려워 킹은 아무나 눕는게 아니야 예 일꾸나 일을 해야지 일꾼은 일을 해야지 일꾼은 이쪽으로 보내 일꾼들 다 일하고 있는거야 일 안하고 있고 마이 자식들이 잠깐만요 노나보지 일 안하는 애들 다 찾아내 다 찾아내 여깄어 이 봐 이 봐 이 봐 이 봐 봐 봐 봐 으흐흐흐 일 안하는 애들 다 찾아내 이 자식들이 말이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 자식들이 야 전쟁이나 해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전쟁이나 해 전쟁 이 자식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 일로와 일로 오고 오케이 다음 턴 여기까지 쫙 먹어야 되는데 여길 둘러싸야겠어 이렇게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둘러싸야 돼 둘러싸야돼 속옵나온다 아싸 와 리디아님 으어어어어 리디아님 다시 오셨군요 자고요 요QUE 일찍 일어나셨어요 리디아님이 방금 조문én시고 계시던 사이에 아랍 왕족이 왔다 갔어요 시리아 왕족 아랍 왕족으로 붙여진 거야? 시리아 왕족이 진짜로? 봐봐 아이디에 킹이 들어가고 시리아 사람이야 그지? 응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왕족 아니야? 그런 거야? 그냥 왕족 된 거야? 야 걔네가 야 시리아 사람이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이 영어를 알겠냐? 영어 안 배우잖아 그지? 안 그래? 어? 그래? 우영님도 하고 있죠 그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님이랑 프리깃이요? 아 혹시 그 배를 만들고 계시나요? 하여튼 어? 안 그래? 킹을 안다는 거는 왕족이라는 뜻이야 그지 않냐? 맞지? 아니 정찰 아니지 어? 아니 내 말 듣고 있어? 어? 아니 야 보통 시리아 사람이 영어를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랬냐? 걔네 학교에서 영어 배우겠냐? 어? 안 배우지? 하하하하 멜로디 멜로디님 음악하는 사람 아닌가요? 멜로디언 멜로디언 음악가 아닌가요? 변유자 네 멀티플레이 중입니다 우영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소프트쿠키님은 소프트쿠키님은 쿠키 굽는 사람이야 하하하하 흐하 그지? 아이가 슈어블리프팅님은 슈어블레이커고 아이가 그지? 응 고래잡아야 돼 일로와서 여기 와가지고 낚시 낚시를 하자고 그지 우리는 BC가 들어가니까 방송하는 사람이야 ㅋㅋ 그치? MBC라던가 JTBC처럼 그치? 아이가 맞잖아 일꾼 이렇게 개무시하는거야? 어? 응? 다리우스왕이 그렇게 좋아? 뭐라고? 다리우스왕이 그렇게 좋냐고 아 지금 내가 다리우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좋냐고 푹 받았어 다리우스한테? 그래 일꾼 왜 여기있냐 해맑기로는 메이스님이 짱이고 가끔 보이는 백치미로는 허수님이 넌 백치야 백치 백치미로 아니고 백치예요 백치예요 백치 잠깐만 기다려봐 응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얘들아 일을 해라 네 저희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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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입니다 향신료 지고 근데 저희가 아이디가 그거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가 중요한 겁니다 경로 건설해야지 여기랑 같이 뚫어버려야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에 옛날에 향신료 상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향신료 상을 목표로 근데 저는 실제로 예전에 그 대항시대에서 향신료 상해갖고 돈 벌어갖고 돈 벌어갖고 돈 벌어갖고 돈 벌어갖고 실제로 실제로 필리핀은 제가 갔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육두구를 먹었습니다 짱이죠? 일꾼 일꾼들 다 일로와 이상한데 질투하다뇨 이게 지금 제 인생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아닙니까 왕족으로 만났는데 말이야 안그래? 니가 지금 다리스한테 빠져갖고 니가 문명해갖고 어? 지금 날려버린거야 그래 안그래 니가 페르시아 왕자만 했어도 어? 어? 아니? 우리 선조들의 게임은? 아니 우리 어? 우리 저기 뭐야 어? 우리 고주할아버지 아니신가? 뭐 이러면서 그치? 고주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네 아 저기 뭐야 육두구가 맛 자체는 거의 없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맛 자체는 거의 아무 맛이 안 나는데 향이 좀 있어요 진짜 아홉시 반까지 않아요? 그니까 어떻게 네가 페르시아 왕자만 했어도 어? 하면서 니가 막 거기서 으아아아악 하면서 죽는거 막 했으면 아니 하면서 그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